아 여기 여기서 시작이구만 오! 오호호! 쓰리 원더스 생각난다 아 이게 아, 변신하는 겨? 뭐야 들어갔네? 포트리스의 빨콩! 빨콩 쓰는 느낌 이게 더 데미지가 센가 으아아아아! 진짜.. 재수없어 아 이게 스페셜 페리 두 번 누르면 오케이 우와 진짜 이거 맞은게 아닌거 같은데 목숨을 잃었어 오오오오오헤 오오 오오 회전 회aur이 오오오 아 저 분호색이네 펠리 되겠구나 여기 잡으면 펠리 되는게 나올 아 Rah 아 쟤가 몸을 저렇게 둥글게 말면은 대시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피해야겠구만 이해했어 몸을 둥글게 말면 온다 무조건 오는 것이다 둥글게 말면 도망가 오케이 변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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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일 때는 뒤로 잠깐 엉덩이 뺄 때 뒤로 엉덩이 뺄 때 오케이 변신으로 변신으로 최대한 몸집을 작게 만들어서 안 맞는 거지 아 아 새끼야 안 맞는다 도망가요 이거 또 뭘로 변신하려고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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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표물이 tweet go 제기랄 맞아라 슈퍼 스페셜 분 뭐야 이거 다섯개 모으니까 오 셈거 나가네 멘붕했어 멘붕 나 깜짝 멘붕이야 아하 왜 얼탱이 없죠 metabolic 여기 또 패턴 뭘까 와 Award 저거야 저거 뭐냐? 아까 우주선이 다가왔는데 우주선 같은 경우엔 내가 보기에 앞쪽으로 계속 오면서 처음엔 레이저를 안 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저 우주선보다 앞에 내가 있어야 안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우주선이 나오면 아 뭐하냐? 다시할래 야 죽여 그냥 하자 깰 수 있어 어이없는 패턴에 당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히힛핸 오K 몸 말아 몸 말아 OK 부우 elemental 우오 방어막이다 아웅 ada 오오 오 뭐야? 방어막도 된다 야 이거 좋네 아 이런식으로 위기 상황에서 되는게 차라리 낫겠다 아하 아 잘못었어 패니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넘어가고 호호 바살리다 우와 위험했다 오케이 제거 빠르게 제거 잔몹 제거가 중요해 회전 회오리다 아 뭐 저따그로써 저런 어떻게 피하라고 멘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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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피하고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호호호호호 모 생겨 다운 아 아 우주선 못 봤어 와 기저귀 시야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었고 그래서 한 목숨에 있는 건 좀 에바지 목상태 괜찮고요 오니까 피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한 번 더 컴온 피해주시고 최대한 이 필살 게이지 아껴놓은 다음에 나중에 방어용으로 쓰는 거야 회전 회오리 같은 거 나올 때 방어용으로 오호 하지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끼면서 피했고 좋아 이로써 나는 더 클리어의 한 발자국 다가선다 오오오오 오 닿을 뻔 했잖아 오 이건 뭐야 처음 보는 패턴? 띠용띠용띠용 모르게띠용 모르게띠용 우와 아 쉣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으로 돌아 반대쪽 와 나 패턴 더럽네 진짜 회전 회오리 피해주고 반복 처리 쏴 계속 쏴 멘붕 멘붕 멘붕일 때 많이 쏴 많이 쏴서 게이지 아껴두고 게이지 아껴두시고 그렇지 페리 온다 온다 위성 온다 위성 온다 피해주고 오케이 먼저 내가 앞으로 다가서 과감하게 앞으로 가 과감하게 앞으로 가 한 번 들이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오케이 깔끔하다 오잉 오잉 깼어요 좋았어 좋았어 무난했고 쉬웠다 솔직히 마지막에 우주선 패턴이 좀 당황스러웠었는데